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진행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252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시청 로비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은 0도에서 시작해 2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며 최종 온도는 252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액인 2억 원을 조기 달성해 목표액의 2배가 넘는 총 5억 4백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초과 달성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소외된 저소득층,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업,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성호 시장은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252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모두의 따뜻한 온정이 더해진 결과라며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함께 동참해주신 시민과 기관, 단체에 감사하며 성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